이번에는 슈퍼마리오 로스트레벨 루이지가 훨씬 더 점프가 좋기 때문에 자아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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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아 실수 시작하자마자 실수하면 어떡해 아 여기부터 시작이야 그러면요 아 아 저걸 먹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여기 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이제 여기 올라가서 네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서 네 항상 여기까지는 금방 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없앴고 하.. 이런 백차 짜장난 스테이지죠 짜장난 스테이지죠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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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갈게요 먹고 가는거야 일단 빨리 뚱꽈 됐어 다 왔어 빨리 뚱꽈 빨리 뚱꽈 빨리 뚱꽈 빨리 뚱꽈 빨리 뚱꽈 빨리 뚱꽈 짜증나네 빨리 뚱꽈 오 그냥 통과했어요 네 안성탉 안성탉면에 와서 오세요 아잉 2차점 따따따따 좀 짜증나는 레벨 좀 짜증나는데 좀 짜증나는데 여기가 이거 밟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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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고 이렇게 밟고 오 여기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거 내가 여기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먹지 말고 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아아 이런 아 이런 그 다음에 아이고야 다시 그렇지 저거를 꼭 거쳐야 되나? 에잉? 뭐야 자꾸 죽어요 자기네 아기 이렇게 가는 거였나? 잘 갔는데 여태까지 다시 할게요 혹시나 보니까 세이브하고 피하고 가고 엥? 엥? 오 이런 방법이 있구나 아 오케이 알았어 참고 에잇 아 아 총방법에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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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우! 클리어! 땡큐 마리오 보다 오프리세스 아 땡큐 루이지 보다 오프리세스이지 언어넣켰어 맨날이래 자 이제 우린 레벨 5로 왔어요 세이브 뭐 없어 저거를 이제 조심해야되요 우리는 이제 막 거꾸로도 막 나온다 말이에요 저게 어 이제 여기서 이런거 나온다 바람 뭐 수영 저런거.. 여기서 올라가면 돼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점프 5000점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오웨이에서 워프 존이 있어요 거기서 레벨 8로 가면 돼 워프 존이 어딨는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버섯은 먹으면 안 돼 에잇 다시 가지 뭐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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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여기서 조심했다가 올라가 выдир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거 조심하면 돼요 이거를 하나 먹어 주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타고 올라가 워프존 월드 8 이제 8까지 왔어 월드 8 진짜 짱 나왔네 이거 바람맞아야되면 좋지 바람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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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льный 바람맞아 여기서 뭐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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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 바람보이면서 몸이 저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! 살았어 아... 별 방법이 써도 안되네 이건 조금만 옆으로 가도 쟤네가 올라와요 에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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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만 할게요 에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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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...